요한 복음은 에베소 지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로마의 무서운 박해와 또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의 광적인 집단들의 위협과 유대 회당의 세 번씩 들이는 저주기도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 넘겨서 아주 해를 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적인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정말 핵폭탄급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은 제공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어떤 위협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고자 하셨을 때 이 세상은 주님을 얼마나 배척하고 거역하고 또 주님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론에서만 보더라도 5절에서 이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아도 10절에도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신데도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신이 자기 백성에게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참담하고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이제 무엇이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소망이 있나 싶어지는데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세상에 정말 이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나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본래는 원문의 역접 접속사 맞! 그러나! 그렇게 시작해 앞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배경 그 캄캄하고 참담한 배움 낭독한 배경을 뚫고 그러나! 하면서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흥분이 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에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씨뿌리는 비유는 대부분 잘 몰라요 그 뜻을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산상수원으로 말씀하시고 열 가지 이적들을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 주셨건만 11장 12장 마태복음에 보면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의혹이 생기고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뭐죠? 정말 제자들 때문에 씨뿌리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앞으로 온 민족 적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켜야 되는 너희들은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절대 실족하면 안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하시고 하신 설명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천지가 한순간에 다 그냥 개벽을 해서 뒤집어 벗어 로마가 망하고 유대민족이 우뚝 서서 선민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메시아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들은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이상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고 계신 데도 이상합니다 로마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유대를 핍박을 해도 메시아가 역사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들어보면 메시아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전할 때 나살에 출신 그리고 마에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혹 표적을 보고 기쁨으로 들었다가 핍박을 당하면 싹 안면을 몰수하는 돌박 같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솔깃해서 듣다가 세상 염려에 빠져서 완전히 또 외면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이상하다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반들할까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능력으로 정치 군사적인 혁명으로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다 떠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풀어내 나오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죠 이것이 비밀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왔다 천국이 온 것이다 그러나 뜨인 돌처럼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 당장 급한 대로 떡 먹여주고 혁명을 일으키고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만 기대하고 있다 그것으로 천지를 다 회복해도 소용없다 또 무너진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적해도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걸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백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60배, 30배로 메시야 아니야 저분 저거 미혹하는 사람이야 했지만 정말 열두 해 현류병 여인은 당신은 메시야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믿습니다 당신의 옷제랑만 붙들어도 그 순간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를 우리 시대에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배로 전심으로 충성하세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닫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백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느슨하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나 옥토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있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영접을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핵심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겨우 12명입니다 수십만 백만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12명 그 중에서도 다 도망가고 요한만 십자가 밑에 덩그러니 남아서 주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거듭난 자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요즘에 많이 들려지는 얘기를 아시죠? 정말 쟤는 좋겠다 정말 쟤는 부러워 아버지가 기업의 총수래 아니 뭐 전무래 쟤는 뭐 그냥 부모님이 다 교수님들이래 정말 나는 뭐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빠라고 하더라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서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 눈 떠보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 보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 보니 영적으로 눈이 떠보니 천지간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주와 역사 속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벌떡벌떡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내 아빠예요 모든 만물이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꽉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꽉 잡고 계신 분이 내 아빠예요 인류 역사 바벨론에서부터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까지 그 모든 제국들의 역사와 인간들의 업벤다운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분이 눈 떠보니 우리 아빠입니다 한 개인의 생에 80벽 90세 이상을 살아갈지라도 매일매일 동행하며 섬세하게 인생의 정서와 감정과 생각까지를 통치하며 열매맺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종의 순간까지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똑같이 매일 염려를 해요 직장에서 비즈니스로 자녀들로 그냥 염려가 전공과목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천지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남은 생애와 여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송량금을 치러놓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신현으로 선포해 주셨는데도 하나도 가져와서 누리질 않고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빚값으로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빚을 바라고 소금 노릇을 하라고 세워주셨건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게 급급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그 모습은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천국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거절하고 길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수한 사람들이 돌봐처럼 잠깐 믿는 것 같이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싹 안면을 몰수하고 돌이키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는 것 같더니 또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시험에 들고 하나도 말씀다운 열매가 없는 가시덤블루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각하면 100배, 60배, 30배로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특권을 이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종자와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키우실 때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훈련과 교육과 사랑의 배려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뭔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무게 같이 합당하게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원본 원형은 예수님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예수님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고 보내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셨습니다 처음 그 단어가 나왔어요 형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곧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이걸 전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다음에 선을 딱 그었습니다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구분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삼위일체 속에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추종을 불허하는 피조물과는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있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만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닮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키우실 때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거울로 자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도요 거울에 있는 여러분 자꾸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보고 있으면요 그 얼굴이 몸이 점점 10년 후에는 더 늙어졌어요 아이고 주름살, 어린 머리가 어떻게 됐나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으로 절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거나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수록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모습이 쇠퇴해가고 절정에 올라갔다가도 경쟁자에게 밀리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딱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첫대로 삼고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내 원형 하나님의 형상에 나의 모습에 극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무한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고 세상죄를 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조금 더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조금 더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서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그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주님 속에서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보이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늘보자에 앉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권세를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세월은 주님을 안 지나서나 바라보셔야 돼요 빌떡수로 소개한 책 꼭 사셔야 돼요 존 오엔의 그리시도의 영광이란 책은요 평생 이제부터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신학자의 모든 선생님으로 정말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 하나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말씀에 보면 참된 신앙은 자 잘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신앙 신앙 하는데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교리를 다 외우고 그 지식이 꽉 찬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가 꽉 차 있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보고 많이 하면 조금 교만해져요 이상하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룩한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룩한 감정 신앙감정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령께서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혼과 용과 골수의 폐부까지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시도라고 하는 분의 성품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위험들에 대한 영광을 필링을 느끼게 해 주시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광을 보면 거룩한 정서가 생깁니다 뭉클해지는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경혜심이 그리고 어느 때는 무릎이 막 꿇어져요 그리고 찬송이 나와요 압도당합니다 이게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을 닮고 싶어져요 세상에는 볼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혜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하니까 거의 똥수준이에요 배설물들이에요 내가 전에 이런 것들을 집착을 했구나 내가 정신병자였나 봐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눈먼 자여 너무나 유치한 어린 나이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분과의 그 품 속에 거쳐는 요한이 경험했던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영원한 삼위일체의 영화로움 속의 사귐을 드디어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만 이러한 세 개의 문들이 하나 둘 열리게 됩니다 이 영광을 볼 때만 이렇게 거룩한 정서가 들어와서 성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교리를 배우고 훈련만 하면 자꾸 거룩한 정서가 없이 지식으로 단단해지고 냉정해지고 아주 냉철한데 가까이 가기는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딱 하나의 방법이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킬 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걸 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봐도 그것을 그냥 보게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영광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끌려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어떤 현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에게 뱀이 가까이 와서 그를 어떻게 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뱀이 여자에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주 거룩한 정서가 아니에요 아주 간교하게 거짓으로 정서적으로 열망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탐욕이 부릴 듯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딱 그 말을 듣고 보는 순간에 그 나무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영광이 번뜩이 시작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어느 정도의 영광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는가 먹음직스러워요 부함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 줄 것으로 그 거짓된 영광이 막 역사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영광이라고 하는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거룩한 정서로 주님의 영광 속에서 변화되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희생적으로 그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거룩한 정서를 주지 않는 제자 훈련, 설교 공부들은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고의 제자 훈련 받은 결과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세계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구나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지? 왜 이런 얘기를 설교해서 주제로 삼지 않았지?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설교는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살이에서 근심하며 바닥을 키고 있고 나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인마니엘로 우리의 삶의 복판에 오셨어요 비즈니스 현장에 오셨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오셨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영광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미혹할 때 광야에서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요 눈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죽여 그럼 내가 이거 죽게 그러면 사람도 죽입니다 영광을 보면요 사람들이 뒤집힙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것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성공의 절정 그 모든 인기의 절정 이런 것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0년도 빠져있고 5년도 빠져있고 그 허탄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가시덤불로 돌밭으로 길가밭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복음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슴을 칠 만한 억울한 과거입니다 이렇게 이민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되는 것인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폐떼는 무엇인가 이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초점으로, 목표로 삼아서 바울처럼 그 폐떼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것은 이제 보니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저런 것들을 그저 주물럭거리고 만지고 살아왔구나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권세 있게 그 특권의 위치로 양육을 하고 키워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제가 너무나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이거는 구약의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서론의 본문은 모세의 출애굽기와 비교하면서 문맥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궁극적인 성막,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바로 진정한 성막, 성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의 기능이 뭐죠? 재단에서 흠 없는 재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품 속에까지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는가 죄값을 치러주시고 아버지의 품 속에 하나님 보좌우편까지 앉혀주시는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이 6월절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재물이 되시고 진이 대제세장이 되시고 진이 그 휘장을 찢어 우리를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은혜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경지가 열려요 하나님 아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영이 와서 아들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세계가 우리 속에 덧입혀지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고 예배의 깊은 세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예배가 생기질 않아요 정말 예배 세미나를 수없이 해도 다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 주께서 성막에서 완전한 예배를 이제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목이 말라요 주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뭐죠? 여러분 그 물은 에스겔 47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나오는데 생명수가 성전의 지송소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들, 우상, 숭배, 인간의 모든 문화 인간의 모든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그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속에서 그 성소에서 나오는 불만이 너를 채운다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산에 예배 드립니까? 그리심 산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니다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휘장이 찍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 참된 예배가 이제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여기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만이 이러한 세계를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직분의 영광을 보게 하고 교회의 크기의 영광을 보게 하고 사람 숫자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시선을 빼앗아서 허탄한 영광 속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임종하는 거예요 정말 직무유기죄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봐서 주님의 정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채찍질을 해주고 채근을 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스스로도 생수의 강이 개인 예배에 경건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수를 체험하고 이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예배인도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체험하며 임재를 체험하며 참되게 예배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로 이끄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력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사람의 조건은 어떤지 아무리 봐봐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